한 로드 하나에 합성액이 요거 스탱크림 요거랑 파치만 올려서 완성해볼 거예요. 자꾸 한 로드 금액이 최대한 안 남아서 어떻게 많이 남았을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못 잡고 완성도가 낮아요. 반짝이 좀 뿌리고 묻혀서 주고 다음에 다른 걸로 코팅 한번 더 해줄게요. 반짝이 짠 나무 젓가락으로 일단 콕콕콕 찢어서 묻혔어요.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서 고쳐주고요. 반짝이는 이렇게 뚜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닫아서. 그리고 뚜껑 눌러 닫아서. 여기 어떤 곳에 반짝이 넣어주면 됩니다. 투명하라. 원래 여기 어떤 거 맞는데 여기가 같이 됐다. 투명하라. 투명이 잘 안 나와서 바꿨어요. 얘는 또 잘 나오겠지? 일단 일단 촉촉해서 한 바퀴 돌리고 구슬 채워놓고 탐로드 꾸미기 할게요. 생각보다 잘 사졌어. 얘 거에요. 데코넨 하던 걸로 이제 탐로드 꾸미는 솔직히 귀찮거든요. 제 스타일은 딱히 아니다. 가끔하면 재밌는데.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다. 파츠를 위해 조금 뿌려주게 안 나오면 걸렸네. 진조한테는. 이런 식으로 별을 좀 뿌려주고. 남는 파츠도 아깝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털어내서. 다른 데 모아서 쓰면 됩니다. 주워 담기 귀찮다고요? 맞아요. 저도 귀찮거든요. 하지만 낭비하는 게 없도록. 다 주워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도알이 박히긴 했는데. 그래도 나무. 빈 부분을 채워줍시다. 이 정도로 정의 좀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나무 별까지도 채워준다고 했나요? 너무 귀찮아요. 근데 여기. 위 아래. 위 옆에. 위 오른쪽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반짝이 가루 뿌렸는데. 사실 귀찮기도 하지만. 다 해도 예쁘긴 한데. 다 안 해도. 예쁘지 않을까? 장원 형님 포카이 한번 해보자. 나 예쁘진 않았네. 약간 허전해요. 역시 파츠를 다 붙인 내용이 있었군요. 딱히 지금 토미 파츠가 없는데. 귀찮아. 우선結構 부 upon stone kalmaa 가루 одним sc. 구슬초코처럼 위에 이렇게 퍼져졌는데요. 약간 번진부분이다가 닦아줄구. 요하이로 뿌렸습니다. 소절면은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다행히 솟지 않아서. 근데 약간 경구 난방이긴 하니까. 왠 큰 진조 작은 진조 막 점점 이렇게 돼있어. 반짝이를 뿌리면 좀 낫지 않을 거예요? 땅콩ụ니다. 꼼에서 완성했는데 뭔가 망한 거 같습니다. 폼포니도 파랑이도 같이 붙였는데. 여기 빨간 펌프이면 묻혔어 여기는 딱히 출생증에 넣고 다닐까요? 근데 속삼이나 출생증들은 다 모으는거라 사실 있으나 마나한 꽃칼에 넣으면 좋을텐데 그것도 없어. 딱히 없거든요 생물을 뿌리고 여기는 반창이 뿌렸는데 티가 안나요 어쨌든 남은 청노도 꾸며야 되는데 귀찮아 여기서 마무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크림은 얼마 안남아서 펴받았거든요 목이 좀 그래 보이나 여기다 파츠 좀 올려줄까요? 허전한데 꾸미고 싶었어 아깝잖아요 접착력이 남아있을때 뭐라도 붙여서 꾸며봅시다 혈압의 장에다 묻어놨고 닦아낼게 디코랭도 최대한 적은 파츠로 꾸몄는데 좀 좋다면 떨어져요 확실히 한번 코팅을 좀 해줘야겠어요 그리고 마무리 인식할게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흥분이 많았다 코팅까지만 예쁘죠 이제 약 넣고 다닐거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슬픈게 이렇게 이뻐했고 약밖에 못닦고 다니는 담으거까지 보여주면 철거긴 한데 일단 굳힐 때까지 굳을 때까지는 좀 굳힐게요 이렇게 한번 더 한번 더